최연기 역시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1등 아니요 1등은 아니고요 아버지 들어오시고 강정이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가사만 심사하기 때문에 잘했어 잘했어 창법이 특이하네요 막 노래하시면 우세요 아니 그리고 보니까 혼자 놀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유있게 되는 거예요 노래방 자주 가시나봐요 자주 다니셨어요? 아니 솔직히 예전에는 자주 갔어요 우리 둘이 자주 갔었는데 결혼하니까 안 가게 됐지 좀 안 가게 됐지 그니까 알지 그치 알지 그치 돈 아까워 보호끼리 무슨 노래를 하냐 돈 아까워 보호끼리는 아침에 도전 청각 보세요 이어서 신기행 씨하고 다시 윤태규 씨입니다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 심수봉 젊은 태양 헤빛 없는 거리에서 그대 그대 보독을 느껴보았 그대 그대 우리는 너나 없는 이 방이 왜 서로를 사랑하지 않나 햇빛 없는 하늘 보며 웃자 웃자 외로움 떨쳐버리고 웃자 웃자 우리는 너나 없는 나 근데 왜 서로를 사랑하지 않나 청소리 바람소리 거의 거의 잠들던 나 뻔하늘에 저 태양이 웃는다 햇빛 없는 거울에서 그대 그대 보독을 느껴보았다 그대 그대 우리는 너나 없는 나 근데 우리는 너나 없는 나그네 왜 서로를 사랑하지 않나 신기획 씨 성공! 아주 가볍게 성공했습니다 우리 하하 그다음에 스컬 스컬 고마워요 자 가실까요? 예예 자 룰렛 돌려 주세요 주세요 바지가 너무 꽉 껴 멈춰 멈춰 내 창순데 나한 님 얄밀히 헤쳐 나한 님 내 창순 내 순정을 베삭어버리고 얄밉해져 나 한 입과 저 벙어리 사나비에 상처를 주고 너 혼자 미련없이 떠날 수가 있을까 배신자유 배신자유 사랑의 배신자유 김현철씨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김현철씨 빨리 들어오세요. 이 노래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정말 평상시에 즐겨하는 네파톨이거든요. 발음을 저희 제작진이 들으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빨간불 두 번 들어와서 실패하면 어떡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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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